2023년 6월 28일 수요일 영업이 끝난 후에 BPS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제도로 출발했습니다. 거제도 고현동에 있는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이라는 곳인데 BPS를 구입하기 전에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CVCDS 대대 10대가 설치된 대대 전용 클럽이고요. 사장님이 당구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 당구를 건전한 스포츠로서 정착시키기 위해 실천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장은 천장이 오픈되어 있어서 조금 높기 때문에 프로젝터를 설치할 봉 브라켓과 준비한 케이블의 길이가 짧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다행히도 설치 범위 안에 들어있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BPS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터와 당구박사의 컴퓨터가 있어야 하는데 지방의 경우 프로젝터 설치기사를 현지에서 섭외해야 하기 때문에 당구박사, 당구클럽, 설치기사 등 3자의 일정을 한 번에 조율해야 하므로 시간적으로 일주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BPS를 설치할 때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요. 전원 위치, 천장의 높이와 재질, 내부 인테리어 상황 등입니다. BPS는 처음에 설치할 때 번거로울 뿐 한 번 설치가 되면 크게 손댈 일이 없습니다. 프로젝터와 컴퓨터는 제조사에서 AS를 받으면 되는데요. 요즘 전자제품의 품질이 좋아서 고장나는 경우가 별로 없고요. 당구박사의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BPS를 설치하기까지는 약 2시간이 걸렸는데요. 현장 상황이 까다롭지 않으면 약 30분 정도만 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혹시 BPS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BPS를 최상의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치한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은 설치를 완료한 후에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당구박사의 당구 컨텐츠가 당구대 위에 생각보다 또렷하게 표시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훨씬 더 선명하게 표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등박스의 조명이 너무 밝은 데다가 다른 당구장보다도 등박스와 테이블과의 거리도 가까운 편이라서 지금까지 설치한 곳 중에서 선명도가 가장 낮았던 것 같습니다. 멀리까지 와서 설치했는데 최상의 컨디션을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젝터의 빛을 더 밝게 하면 어떠냐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프로젝터의 밝기가 높아지고 선명도가 높아질수록 가격도 상승하고 빛이 산란하는 양도 증가해서 오히려 사용자는 불편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데 불을 환악을 켜놓고 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BPS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등박스의 조명이 너무 밝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등박스와 테이블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둘째, 테이블 천 라사지죠. 색상은 진한 파란색보다 연한 하늘색이 선명하게 보여서 훨씬 더 좋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맞추면 사용자의 만족도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번에 BPS를 설치한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은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대대전용 클럽입니다. 주차장이 넓어서 먼 곳에서 오더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이 거제시 당구연맹 임원으로 당구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서 주부 당구 교실, 방과 후 당구 교실, 여성 전용 당구 아카데미 등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당구를 건전한 스포츠로서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거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분은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층에는 피트니스 클럽이 있구요 맞은편 건물에는 경남 FC 유소년 축구 교실이 있습니다. 주변도 학원, 수영장, 어린이 축구 교실 등 주변 환경이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좋은 환경에 당구박사의 BPS까지 설치되어 있으니 당구를 알기 쉽게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블루시티 빌리어드 클럽처럼 당구박사의 BPS가 설치된 회원 클럽은 당구박사의 앱의 제품 서비스 메뉴 중 회원 클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이 되면 당구박사 앱을 사용하는 전세계 약 1만여 명의 사용자에게 꾸준히 광고가 되구요 당구박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를 해드려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 therapy 노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